성공헌터 황문진입니다. 작은 회사도 1등할 수 있는 노하우를 아낌없이 공유하는 성공의 통로가 되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성공헌터 황문진입니다. 지난 시간에 성공밥상 168회차의 내용은 피해야할 광고 택해야할 광고 이었습니다. 오늘은 성공밥상 제169회차. 오늘 식단의 메뉴는 속도보다 방향이 우선이다 입니다. 속도보다 방향이 우선이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원하는 것을 이루는 성공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공밥상 차리기 전에 좋아요 알람설정 구독버튼 한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성공밥상 메뉴는 속도보다 방향이 우선이다 입니다. 한국 사람들의 빨리빨리 문화는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죠. 일제 식민지 수탈과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된 이 땅에서 초근 목피로 허기를 채우던 최빈국에서 단기간에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 대한민국은 여타 개도국의 모범사례로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빨리빨리 문화의 긍정적인 결과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2019년 7월 작년이죠. 작년 일본의 수출 규제로 한국의 대표적인 핵심 산업인 반도체 산업을 붕괴시키려고 일본이 의도적으로 수출 규제를 시작했죠. 이런 소재 및 부품 공급에 차질이 생겨서 큰 어려움에 빠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정부와 기업의 빠르고 빠른 대처로 큰 어려움 없이 위기를 극복하게 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불과 6개월도 되지 않아 규제 품목들 대부분을 국산화에 성공시켜 버린 거죠. 10년은 걸릴 것이다 했던 것을 불과 6개월 만에 모두 국산화 시켜 버렸습니다. 아주 다행스러운 일이죠. 이번 일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꼭 문제가 발생해야 부랴부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서두르냐는 거죠. 일본 애들은 애초부터 한국 상품 사용하지 않았어요. 불매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일본인들은 한국 제품 사용하지 않는 게 불매하는 게 생활기조로 되어 있어요. 자국 제품에 대한 애용이 생활화 되어 있는 일본 우리는 왜 이처럼 자급자족 할 수 있고 중소기업도 살릴 수 있는 일을 이런 것을 왜 외세에 의존하느냐 하는 겁니다. 외세에 의존하는 게 경제뿐만은 아니지만 이런 의존병 사대주의 버려야 됩니다. 방향이 잘못되어 있는 거죠. 자국 산업 생태계를 이롭게 하는 큰 방향을 정해놓고 그리고 움직여야 됩니다. 큰 화를 자초하고 나서 공경을 극복한다고 한바탕 에너지를 낭비하게 만드는 것은 잘못된 방향이죠. 머리가 없으면 손발이 고생합니다. 부지런히 달려봐야 잘못된 방향을 향해서 달리고 있다면 그 끝이 낭떠러지라면 낭떠러지로 열심히 속도 내서 달려서 떨어져 갈 뿐이죠. 한심한 일이죠. 속도를 내기 전에 올바른 방향을 선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점퍼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사업체 운영에 대한 방향성이 없이 눈앞에 보이는 일만 쫓다 보면 자신이 원했던 방향이 아닌 그 목적지가 아닌 곳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영업 경영자는 회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 역할을 해야죠. 이 나침반 역할을 해야 되는 사업자가, 경영자가 주먹구구식으로 회사를 운영하니 이 고장난 나침반처럼 이리저리 왔다갔다 하다가 정신 못 차리고 이상한 방향으로 회사가 굴러갑니다. 방향이 올바르게 설정되었다면 늦더라도 그 목적지에 다다를 수가 있죠. 그러나 방향이 잘못되어 있다면 아무리 속도를 높여도 목적지에 다다를 수가 없습니다. 아니 잘못된 방향으로 속도를 높이면 높일수록 오히려 목적지에서 멀어질 뿐이죠.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는 시간만 오래 걸릴 뿐이라는 겁니다. 열심히 달려갔던 방향이 청길랑 떨어지 쪽이었다. 하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무조건 속도를 높여서 열심히 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올바른 방향 설정이 먼저라는 거죠. 먼저 올바른 방향을 설정해야 됩니다. 트렌드에 휘말리지 말고 방향부터 올바르게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방향을 설정한 뒤에 그 뒤에 트렌드를 쫓아도 늦지 않다는 거죠. 자영업 사장님들은 이런 방향 설정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작은 규모의 사업이라도 최종 목적지는 어디인지 그 목적지로 가기 위해 어떻게 경영을 해야 할지 이런 기본적인 밑그림, 설계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올바른 방향 설정에 대한 자영업자들 이 자영업자들은 주먹구구식으로 경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유튜브가 유행이니까 유튜브 한번 해볼까? 해서 유튜브를 시작한다든가 인스타그램이 유행이라니까 나도 한번 인스타그램 좀 배워볼까? 하는 이런 전술적인 것에 먼저 눈을 뺏기지 말고 그 이전에 내 사업은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이다 하는 밑그림 청사진부터 먼저 그려야죠. 그래야 올바른 방향으로 전진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사업에 대한 밑그림부터 그리고 그 방향에 맞는 속도를 올리는 방법에 대한 공부를 시작하면 됩니다. 성공밥상이 자영업 공부방으로 개편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자영업 공부방은 음성 위주에서 조금 발전한 시각적인 자료 보완에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자영업 공부방은 자영업자의 경영 전략을 구축하는 공부와 고객을 모으는 체계적인 마케팅 공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터넷 방송으로 스마트폰으로 들을 수도 있고 노트북으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열정만 있다면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다는 거죠.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 시간에 나는 이동하니까 다 변명이죠. 열정만 있으면 스마트폰에 이어폰 꽂고 이동 중에 들을 수도 있어요. 자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 협업해서 내 사업을 진행하는 것 가장 빨리 목적지로 향하는 방법이죠. 자 올바른 방향으로 속도를 높여 보시기 바랍니다. 자영업 공부방에 대한 사이트는 아래 설명문에 링크를 걸어두겠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오늘의 성공밥상 어떠셨나요? 공감이 되십니까? 성공밥상 제 169회차 속도보다 방향이 우선이다 라는 메뉴는 마음에 드셨나요? 황문진의 성공밥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오른쪽 아래에 구독을 클릭해 주세요. 좋아요, 댓글 달기가 많아지면 앞으로도 황문진의 성공밥상에 좋은 반찬이 계속 나올 겁니다. 당신이 성공해서 배가 부를 때까지 성공캠프 성공밥상은 계속됩니다. 이상 성공밥상 황문진이었습니다. 황문진의 성공밥상은 사업자의 경영개선,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경영전략, 마케팅 노하우, 경영자의 마음가짐으로 식단이 꾸려집니다.